나랑 서화 오빠랑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해줄 거야? 소원이는 누구부터 구해줄 건데? 언니는 수영 잘하잖아. 서화 오빠도 수영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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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? 서화 오빠는 엄마도 없고 불쌍하잖아. 아이고 언니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네. You know what? Well... 저 기다리신 거예요? 전력 같이 먹을까요?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런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... 나 진짜 진짜 너무 속상해. But... I'm ready. I got it. You are the author of some of these things. I got a picture of my friend.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제가 왜 말해야 되죠? 저는 좋아하거든요 윤수하 장면님. 제가 좋다고 하면요? 어헤이하니 오 오오오오오오오옹 그럼 포기하실 건가요? 몽홀히 한 kali gegen 이것이 조합이구나. 안파infect기 어흠이장아 예시대 웅 윤천씨? 오랜만이네요 합의사님 초원이다 쇼라 아유 죽을 줄 알았잖아 아유 이 존나 왜 머리가 아프고 난리야 어? 언니 회사에서 언니라고 부르면 어떡해요 어 맞다 내가 전쟁에 인정했던 거 맞지만 지금 반지입니까 알았어요 언니 또 아 제가 손 미끄러져가지고 자상하시네요 그러게 잠깐만요 문 여는 소리 안 들렸는데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? 원하시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합의사님 저는 합의사님 좋아해요 네? 네? 합의사님 믿는다고 말 안 받은 게 머리 잘못났어요 뭐 암튼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전부 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 어떡해 그러게 날 어쩌면 좋니 합의사님 애인 있으세요? 소개팅 하실래요? 네? 저랑 해요 소개팅 둘이.. 사귀는 건가요? 글쎄요 둘이.. 사귀었으면 좋겠다 윤수원이라고 합니다 언니 지.. 아 원지음 씨 직장 동료예요 네 한 bapt 하도유는 안 돼 저는 안 돼 왜냐면 하도유는 저는 안 돼 뜬 etti 새로운 볼게요 아 아 아 괜찮아요? 아 저 괜찮아요 한아도 안 아파요 멀쩡해 아 저 저 진짜 괜찮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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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으 으 어 아 아 주먹이 아니라 반지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아 하비선님 저 좀 잠깐 봐요 아 제가 오전에 업무가 있어서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5분이면 돼요 그럼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조미님 가시죠 이거 어때요? 엔지니어 세요? 어머 어떻게 딱 아시네요 저 밑에서 타이어 자유주행 엔진연구에요 반지엄씨 네? 아 네 받으면서 살짝 받죠 아 네 제 것도 드릴게요 초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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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도윤이다 무슨 일입니까 하도유 하도유 유 윤초원은 안내 아니 윤초원은 네 아 으 윤 제가 막걸리를 마셔서요 네 저번에 화면님 데려가 주실 수 있고 이번에는 화면님 저거 데려가 주세요 시에 따라 시에 따라 사달라고 어 어 아 아 아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으 음 으 으 으 좀 됐어요. That's so upsetting. I think that it will hit me like in five years.